로비 같은 거 싫어하는 감독인 거 모르셨어요? 송민호 딸이 그까짓 다녀오러 들어왔다는 게 말이나 돼? 순신일에 관여하지 말아주세요.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. 들어와서 할 거면 결혼하고 아니면 말라고 나 방어 얻어 줄 돈 없다. 날 이렇게 못마땅히 하는 이유가 뭐야? 그래 좋아. 니네 집 들어가 살아버리지 뭐. 우리 언니 상결례 했대요. 나만 빼고. 완전 딴 식구구나? 우리 아빠 바람 난 것 같아. 우리 아빠 바람 난 것 같아.